다우존스 0.91% 하락, 나스닥 0.51% 상승, 반도체 지수 1.08% 상승, 독일은 1.15% 하락한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미국시장 그리고 유럽 상당히 혼조세 양성이었습니다. 다우존스는 60일에 장, 점처럼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마감됐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실업자가 2천만 명이 발생됐다는 뉴스, 그리고 여러가지 지표들 발표 나오고 있는 속에서 우려감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그에 비해서 나스닥,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블리자드와 같은 핵심 주도주군들이 플러스 어저께 유지하면서 나스닥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약간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어서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뉴욕 주라든지 다시 경제 재개를 해나가는 움직임 때문에 기대감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험률이라든지 실적이 악화,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아직까지 여전히 지수를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사태에 우한의 실험실에서 제초 발발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저변에는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이제 미중 간에 첫 번째 체결되어 있는 무역협상 이 부분에 대한 준수를 중국에 요구를 하는 압박 카드 내지는 2차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화하려는 그런 보석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1차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제품을 농산물이라든지 포함해서 2천억 달러 규모로 사주게 되어있는데 이거 잘하면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1차 무역협상이었던 것 다 그냥 파기해버려야겠다. 그리고 1조 달러의 규모로 관세 부과해버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또 진통거리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발 후퇴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정거는 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살짝 한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미중 간에 두 번째 마찰로 치닫지 않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저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사과 기자회견도 했고요. 자녀에게 경영권 넘길 생각 없다. 무노조 경영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러한 발표 어저께 했었습니다. 어떻게 삼성그룹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보자면 일단 1220원 정도 상황에서 크게 무리 없는 상황에서 횡보충이고요.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면 좋을 텐데 유로가 조금 치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1220원 밑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 크게 환율은 변동성을 확대해 나갈 것 같지는 않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전일 기간 특히 연기금이 1974억 매수해 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기간 내금 쌍끌이 들어오니까 훨씬 더 강한 2.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수급의 힘이고요. 이것이 거의 주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시장 상황에 봐서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저항의 2평선들이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도 외국인이 그래도 치속적으로 매도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보니까요. 기간 내금 매수세가 어저께 동반되면서 2평선들이 돌파했지 않습니까? 밑에 2평선들이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훨씬 좋다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이 포트폴리오 아마 재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락의 배팅을 많이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하락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많이 구축됐다면 이제 슬슬슬슬 상승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 버터폴리오를 어느정도 재편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밑으로 크게 빼지도 않고 적당한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 밑으로 크게 빼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 근거를 접어보고 대회라고 한다면요. 외국인의 누적 선물 포지션입니다. 8만6천개까지 갔다가 조금 줄어서 8만2천개 인근이니까 이렇게 강하게 선물을 매수해 들어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상방은 맞되 결정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묶어놓은 것도 이 지수를 묶어놓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게 당겨버리면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강하게. 그러면 아직까지 판을 다 안 짜놨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판이 어느정도 짜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량으로 매수해 들어오면서 아마 지수를 좀 더 상승시키지 않을까. 그것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렇게 한번 써보고 있는 중이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만약에 출렁하면서 밑으로 또 처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다우존스 다우존스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코스피도 밑으로 21미트로 하회하게 된다면 완전 하락 추세에 진입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폭락을 폭락을 지금 크게 예측 범위에서 폭락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해외 변수에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일 이탈 안 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코스닥은 비교적 이평선들 다 돌파했기 때문에 한 번에 확 하고 죽기는 힘든 상황이다. 오히려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종목군들 지금 약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코스피가 0.8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미국선물을 잠깐 한번 챙겨보자면 다우선물은 0.08% 약보합이고요. 나스닥선물은 0.12% 상승 출발입니다. 유가는 바닥 대비해서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올라왔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일단 시장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우는 좀 빠졌고 나스닥은 좀 올랐기 때문에 장 초반에 그냥 적당하니 방향성 못에 가다가 트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 높은데 현재 미국선물이 나스닥선물이 플러스권이니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당히 눌러놨다는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혀 샀고요. 엔시소프트 기관은 쌍끄리 LG화학은 쌍끄리 매도입니다만 하락투자에 돌파해냈기 때문에 별 무리였고 KMW아무레퍼스픽 이렇게 버터폴리오 구축 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시작합니다. 셀트리온은 20일 이탈한 이후에 20일 빨리 돌파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약세입니다. 아직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와 반면에 20일 아직 훼손 안한 상황에서 강하게 어저께 3%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일 이탈하면 비중 축소하셔야 되고요. 셀트리온은 빨리 20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NC소프트 0.47% 상승 삼성전자 0.30% 하락출발 하이닉스 0.49% 하락출발 LG화칸 1% 하락출발한 상황입니다. 도전 비즈원은 관심있다 했는데 오늘은 지금 상승 출발합니다. 이란 부위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상승전환 이후에 눌림목에서 양봉 쓰면 매수 슬퍼다리아 타비야 요새 왜이렇게 떴매 바빠 파이팅 하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코스피 0.35% 하락 출발했구요 코스닥 0.15%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이 확실히 양호하네요 자 그렇다면 5g의 kmw 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kmw 오늘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전일의 시장 상황은 골골은 상승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딩 헬스케어는 21권력인 82,000원 무너뜨리면 비중 축소입니다. 셀트리온은 추가로 20만원대 무너뜨리면 비중 더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19만원대 인근 가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 저는 셀트리온 19만원 정도 오기 전엔 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잘 챙겨 먹었습니다. 40% 챙겨 먹었으면 됐죠 욕심 딱히 없습니다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사서 끊어먹고 끊어먹고 끝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사이에 박수권이니까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시라 21 무너지면 강세 무너지니까 물량 많이 줄이셔야 된다 중장기라도 그 의견 위로 팍팍 못 치고 갔으니까 틀리지 않았죠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위로 방방방 못 치고 갔으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권력이다 라는 의견 틀리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현재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88,000원대 돌파 여부 잘 지켜보시고 88,000원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긴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낫습니다. 자 삼성전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비중축소 좀 하고 LG와 KMW 아무리 퍼스픽 이런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정리작업이 있었구요 그거 잘 하기 힘들겁니다 수익난 분도 계신데 몇백 손실인 분 있거든요 한 1% 손실된 인원들이 있어요 1% 손실인데 다른거 교체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는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하면 1% 마이너스 났던 부분 상쇠 그리고 만약에 LG와 KMW와 같은 종목이 더 강하게 상승한다면 훨씬 더 나은 트레이딩 된다 요 디스코 요 탑 요 꽁이 그렇게 하는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탄력이 떨어졌어요 그죠 억지로 거짓부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벌어서부터 축소해야지 축소해야지 생각했는데 그죠 여기서 축소했으면 좀 더 좋았을텐데 그러나 시장이 팍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전략은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퍼스픽 중국 관련해서 괜찮을거다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을 돌파한다면 19만6천원권 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시장의 흐름이 순환매 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살거 없나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 한번 퍽 하고 치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슬슬 사들어간다 아무리 퍼스픽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도전 비전 확실히 괜찮잖아 이봐 딱 모양 만들어놓고 어저께 관심건이다 했습니다 디스코야 이런거 잘 배워놔 그지? 상승하고 상승하고 적당하게 눌려주고 양봉 딱 쓰면 이게 살 수 있는거거든 올라가잖아 올라간다니까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강한 상승 이후에 적당히 박스꾼 이루다가 상승 돌파하면 뭐다? 돌파형이거든 이런것도 나중에는 지금 뭐 포트폴리오 풀로 차 있어서 이런걸 안 따라가서 그렇지 우리 홍 님이 요새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몰라 조용한데 홍 님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돌파형 딱 따라가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흐름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보다는 여기를 88,000원을 빵 하고 뚫는 순간 위로 좀 더 열릴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빨리 아 20일에선 빨리 돌파해야 된다 자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상당한 경쟁 하고 있다 제넥신 셀트리온 등등등등 그런 기업들 빨리 누가 하루라도 빨리 출시하려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코스닥이 0.30% 상승인데 큰 전광판 한번 보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필트란 IT 전기전자 오늘도 좀 약세 출발 비교적 코스피 다 약세 출발이고 음식료만 강세 도드라시게 특별히 많이 빠지는 세트는 없습니다 골고루 빠지고 있어요 셀트리온 삼행제도 약세 출발 야 알테오젠 이게 급등 나가고 있는데 참 그죠 자 핀테크 이쪽이 확실히 강세네요 그죠 핀테크 앤드 언택트 관련 온라인 결제 그리고 재택근무 이런 관련 강세입니다 5G는 현재 약세 출발 남북경협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 공기청정 이게 확실히 최근에 테마는 맞아요 의료기기 강세고 여기 정도 남북경협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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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지는 오늘도 좀 쉬운지 않고 수소차가 강세보이네요 비트코인도 요새 조금 들썩들썩 하던데 됐습니다 안쳐줍니다 비트코인 신ион 실내 정말로 소통 실내 파리 변화 출발 쏙쓰립 안쓰립 공부를 위해서 복귀 ett 많이 날랐어요 좀 아쉽습니다만 공부는 해야 되니까 뭐다 상승 이후에 적당하니 상승 돌파 이후에 적당하니 다져 나가다가 갑자기 튈 수 있는 패턴이다 이겁니다 시장이 조금만 안정적으로 갔었으면 무조건 홀딩인데 시장이 흔들흔들 하니까 그냥 한 5% 먹고 챙기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날라 버렸습니다 아 이런 패턴 여러분들 잘 공부해 놓으십시오 우리 팀원들 제가 매도겐 드리기도 전에 솔라당 많이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저 크게 원망은 안하시겠지 하하 그죠? 하하 공부해 놓으십시오 패턴 아 근데 혈압 오르더라구요 진짜 팔고난 다음에 빨리빨리 머릿속에 지워야 됩니다 뭐 1,2% 가야 말이지 25%씩 갔는데 아휴 하루 전날 매도했으니까요 그죠? 짜증나죠 자 그러나 판단에는 아 후회없다 그 다음날 못 따라간 것이 아쉬울 뿐이죠 하이닉스 일단 외국계 매수에 들어오고 있구요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nc 소프트 외국계 약간 매도 그러나 최근에 외국계 많이 들어오고 있죠 nc 소프트 걱정 없어요 들어가면 됩니다 lg 화학이 조금 추춤거리고 있습니다 kmw kmw도 약간 아직까지 크게 상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파스피크 외국계 매수에 들어오고 조금 긴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위에 120일 하나 빼고 그죠? 여기 단기적인 모습만 보면 SK 바이오랜드와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이러고 푹 갔거든요 자 보십시다 여기 빼고 여기 정도만 딱 보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딱 돌려내고 빡빡빡빡 그리다가 팡 터지죠? 자 돌려내고 빡빡빡빡빡 그리다가 이게 힘을 응축 한다는 것거든요 빵 터지면 20만 갈 수 있다 봅니다. 그렇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2차전지수 조금 약셉니다. 자 미국선물 양호하니까 지금 약간 흔들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매도 36억 밖에 안되요 매도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한 550억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이 같이 매도하고 있어요 연기금의 패턴은 대체적으로 장 초반 눈치 좀 보다가 미국선물이 돌아선다든지 크게 문제없다 싶으면 장 후반부터 싹 사들어오는 패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 그러한 패턴들도 알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55% 상승중인데 전일회 외국인 기관 쌍거리에 매수세에 반하면서 지금 쌍거리 매도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629개약 현재 매수중이구요 크게 무리없다 생각합니다 크게 무리없어요 LG화학 없는 분들은 사들어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의견 제시하도록 할게요 LG화학 사들어가야 됩니다 2차전지 미래에 없어서 안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5G 반드시 필요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적절히 비중 차곡차곡 조금씩 늘어나갈 필요 있어요 어디 엉뚱한 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중국관련 소비관련 화장품 이거 한번 퍽하고 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천천히 사들어가면 돼요 엔소프트 게임 1등 아닙니까 1등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자꾸 밑에서 박박 기고 있는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1등하고 친하게 지내시라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약세의 흐름입니다 하이닉스는 비중 하나도 안 줄였어요 현재 왜? 하이닉스는 요렇게 그래도 그죠? 2평선 딱 걸쳐져 가지고 이게 좀 더 올라타고 팍팍 가야 되는데 일부러 눌러났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어저께 한 10% 가까이 비중 축소했습니다 5%에서 치고 가봤자 52,000원 53,000원일 것 같아요 당장은요 당장은 치고 가봤자 올라가면 튕겨내려 왔다갔다 왔다갔다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개인이 많이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상승 위로 상승시켜 주면 그죠? 여기 사들어왔던 사람들한테 아주 큰 기쁨을 안겨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쓸쓸쓸쓸쓸쓸 그냥 주워 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유료연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링크 있으니깐요 한번 눌러가지고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이 잘 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시시한 방송에서 시그널 채시하는 것들도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K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없기로 유명합니다 슈퍼챗 팁인데 팁 그죠? 아이고 고생맞네 닥터K 팁 사 놓았어야 되는데 조금 늘려주면 조금 늘려주면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냥 가버리네 아이고 자 우리 팀원들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그리고 아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무슨 교훈인가 하면요 자 나머지 종목도 잘 갑니다 무리 없어요 자 코스닥은 계속 치고 가고 있고 코스피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 프라블럼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폭 확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드 15 마이너스니까 여차하면 플러스 전환입니다 노 프라블럼 자 나머지 설명할게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서 살려고 하면 놓치는 경우 많아요 그죠? 여기가 한 단계 올라가고 난 다음이죠 그러면 여기 내려오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내려오고 메롱하고 가는 경우 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한 5% 한 5% 정도 10% 정도 진단 배팅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진단 배팅 그리고 쳐지면 여기서 다시 5% 10% 그럼 20%죠? 한 단계 더 올라갈 때 딱 10% 추가하면 30% 물량 적당히 싣고 딱 가는 겁니다 너무 괜찮은 종목은 너무 퍼펙트한 지점에서 찾으려면 잘 안 주는 경우 많아요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참고를 하십시오 그것도 매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적당하니 진단 배팅 들어가는 거 그것도 잘 해야 돼요 자 NC소프트 NC소프트 올라갑니다 그죠? NC소프트도 이제 수익권 진입인데 NC소프트도 2% 정도 손절한 거 있죠? 그리고 막 갈아탔습니다 자 과연 그게 잘 한 건지 나중에 못 한 건지 지켜보면 돼요 지켜보면 됩니다 NC소프트에서 물량 조금 줄인 거 예를 들면 수익 나면 쌤쌤 되는 셈이고 다른 거 올라가면 교체 매매 잘 한 거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여기 좀 집중이 돼 있어서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NC소프트에 집중돼 있어서 퍼트렸지 않습니까? 약간 그죠? 퍼트린 데도 다 이유 있어요 퍼트린 데도 다 이유 있습니다 왜? 시장이 주도주 성량의 종목만 가기 보다는 돌아다닙니다 돌아서 갑니다 막 수납매로 한 군데 치중되지 않고 그래서 그럴 땐 펼쳐놔야 돼요 돌아가면서 적당하니 올라가면 적당하니 거기서 그죠? 비중 느렸다 줄였다 그래서 최근에는 포트폴리오 종목이 좀 늘었어요 여섯 종목 정도 됩니다 아휴 도전비전 이것도 좀 아깝다 미리 딱 펴놨잖아 그죠? 미리 시작할 때 장케장 전에 이거 관심권이라고 어저께 계속 말했고 올라가네 아휴 자 이런 것도 과감하게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이게 유료방에서 이 매수를 제시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이거든요 왜? 돌파형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돌파형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빠질 때 비중을 바로 좀 줄여주고 해야 되는데 참 그거를 수행해낼까 싶지 않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과감한 선수들은 여기를 따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쳐진다 싶으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재반등한다 싶으면 다시 사놓고 그렇게 발빠른 매매를 할 수 있어야만 돌파형은 따라갈 수 있어요 안그러면 따라가기 부담됩니다 우리 유료회원들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발빠른 매매를 제시하기가 부담되니까 그냥 패스했는데 위로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취할 건 취하고 그냥 배제할 건 배제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관심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펼쳐 놓고 있으면 알아서 자율적으로 매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표 선수 홍 님은 여기 더존 비즈온 여기서 딱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그죠? 왜? 딱둑게 이거 괜찮다고 뽑아 놨으니까 이전부터 여기 올린 거는 어제하고 오늘이 처음입니다만 어제는 우리 팀원들은 다 봤습니다만 그죠? 여기 안에 벌써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더존 비즈온 그 다음에 다 나와 어디갔습니까? 다 나와 이런 것들 알아서 탁탁탁탁 매매 잘 해 나간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음 카페 한번 링크 눌렀다 생각하시고 들어가 보시면요 수익 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죠? 팀케이 수익 공개 여기 들어가시면요 4월달 수익 3주간 신규 회원 3주간 같이 한 회원이 2억 4,693만원 수익 1위 그 다음에 한달 같이 한 인원이 5,350만원 수익 2위 그 다음에 기존 회원이 3,100만원으로 3위 그죠? 여기 들어가 보십시오 다나와 네이버 알테오젠 등등등등등등 여기 다 수익 현황이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나중에 시간 나시는 대로 이렇게 수익 공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하는 동안 알아서 NC 소프트 지갑 가지고 있구요 하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지금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자 2차전지도 비교적 중소형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들은 플러스 전환 됐습니다 이제 대형주에 있는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이 조금 하락 중인데 적당히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적당히 KMW KMW 좀 시원찮네 KMW 걱정할 거 없습니다 코스닥 코스닥 국제 재택 재택 근무 온라인 쇼핑 이런 쪽 강세보이고 있어요 남북 경협 코스닥 종목들 강세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강세했군요 그죠 코스피는 0.46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는 야 이거 뭐야 네이버 카카오 또 오릅니다 NHN 까지 아 저걸 사놓아야 되는데 못사는게 너무 아쉬워요 그죠 카카오 신고가 가고 있고 네이버 어 신고가 NHN 이거 괜찮다 했는데 야 참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를 할 수 있겠죠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셀트리언 외국계 매도지음 나고 있는 상황이고 20일 빨리 돌파 안하면 안좋습니다 20일 빨리 돌파 못하면 안좋아요 20일 무너졌습니다 밑에 퉁하고 쳐져요 잘못하면 hfr도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어저께 괜찮다 하고 난 이후에 좀 더 올라서 마무리 됐고 그죠 이러다가 한단계 더 치우고 갈 수 있다고 그죠 도전 비전처럼 요렇게 하다가 한단계 더 치우고 한다고 저렇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죄송합니다 흠 상당히 장초반에 지금 아 방향성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선물이 지금 플러스 거든요 최근에 본 상황으로는 가장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올라오면 같이 올라오거든요 거의 99% 같이 올라왔거든요 오늘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치고받고가 상당히 심하게 심하게 지금 방향성 파생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치열한 걸로 보입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그냥 위로 뛰었습니다 no problem 이에요 잠시 후에 예술 이제 선생님이 교육을 한단계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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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수급이 안들어옵니다. 쌍크림 매도에요.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안되네요. 프로그램 계속 매도입니다. 어저께 코스당 프로그램 매수세 잡히면서 강하게 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안들어옵니다. 좀처럼 프로그램이 코스피에서 들어온거 최근에 한번정도 밖에 못봤어요. 거의 안들어와요. 뭐다? 선물을 자꾸 사거든요. 선물 매수 현물매도라고요. 그죠? 베이시스가 그죠?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이 베이시스인데 마이너스라는 것은 코스피 200이 가격이 높다는 거잖아요. 매도 차익거래. 코스피 200의 매도 프로그램 매도하고 선물을 사들어오는 그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외국인 선물은 누적으로 계속 사들어가고 있고 현물은 안 사주고 있습니다. 현물은 팔고 있어요. 계속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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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사벨님 기다렸는데 이제 오십니까? 자 미국 선물이 지금 양호한 상황이니까 좀 흔들어 제끼는 아래위로 약간 흔들어 제끼는 정도지 밑으로 푹 빠질 이유 없거든요. 그죠? 지켜봅니다.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비실비실 거래요. 그죠? 비중축소한 이유 다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비중축소 안하잖아 지금. 그죠? 삼성전자 비실비실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 Freeze 자 남북 강세 보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강세 보이고 있구요 공장 자동화 상승하고 있구요 휴대폰 부품 상승하고 있습니다 5G는 오늘 좀 못가고 있네요 5G는 오늘 좀 하이닉스 플러스 전환 됐구요 왜 꿈틀꿈틀하는 줄 알아요 왜 꿈틀꿈틀꿈틀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지지권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 하잖아요 지수하고 같이 연동되는 시청 상위 종목이라서 이거 지수 움직이는 거 보고 같이 딱 사들어가면 돼요 같이 사들어가면 됩니다 LG화학 살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LG화학 어휴 지저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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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선물 외국인이 개인하고 크로스 딱 되면서 영이 철이 크로스 하면서 위로 쫙 선물 땡기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려고 폼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러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영이 철이 크로스 하면서 위로 외국인이 딱 선물 위로 쏘으면서 위로 딱 뛰으면 안정권으로 이제 아침에 한 30분 흔들었던 거 적당하니 흔들었고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갈 수 있다 봅니다 지금 갈 수 있어요 미국 선물 양호합니다 문제 없어요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플래시 파일런 스노우 음악 한 곡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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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사야 되는지 아시겠죠? 시장이 딱 턴할 때 그때가 포인트입니다. 그때. 이런 거 다 살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다 살 수 있어요. 안 삽니다. 돈이 없어요. LG학 살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을 것 같아요. 저거? 안 죽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딱 돌아서는 여기가 포인트라고요. 알아듬겠다. 알아듬겠다. 7번 눌러 예의약. 여기 시장이 딱 돌아서는 거 시장 판단이 우선입니다. 시장이 딱 여기서 딱 돌아서려는 폼 딱 잡으면요. 시총 상위 종목은 같이 가요.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이런 데서 지지하고 있잖아요. 매수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 하이닉스 없는 분들은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강하다 그랬죠?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고 훨씬 잘 가잖아 하이닉스가. 그러한 메커니즘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돈 많이 된다 생각하시면요. 주입분들에게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침에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료 회원들이 같이 시청하고 있거든요. 아침 1시간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유료 회원, 무료 회원 할 것 없이. 아침 4시간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시청하고 싶은 chorusitos 잘 괜찮습니다. waktu 하기 asynchron엄선 없고 다니越 shah havia 저렴한ảng 영상이 좋겠죠. 갑자기 요리를 sign suficiente 관절한 것 같아요. 중간은 여러분들 간중인가볶 каз이나요. Grodownenärt张 주인공과 같이 하고 있는еш 아침에 시장 전망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미국 선물과 99% 이상 영동되던 시장인데 미국 선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플러스 진행중인데 위태로 안빠질 것이다 그죠 전일 넘어왔던 파생상품들의 포지션 싸움이다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위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 선물을 외국인이 59개혁으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위로 선물을 외국인 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로 갈 수 있고요 코스다운 알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감 내버려두면 돼요 케엄더블유 죽을 것 같아요 없는 분 살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엄더블유 죽지 않을 겁니다 케엄더블유 없는 분들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돌아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퍽 하고 갈 겁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한 feared 하나에 오신 것을 찾아와요 이렇게 일어나서 고르다 감사합니다 요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남북경유 강세보이고 있고 의료기기 소부장 게임도 나쁘지 않아요. 휴대폰 부품까지 오늘 강세 강세 여기 아직까지 묶어놨고 나머지 다 어느정도 그만 그만 네이버 카카오 NHN 양호 음식료 쪽 비교적 양호 FNF 이런것도 괜찮다. 말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올라가네요. 결국은 올라갑니다. 여기 딱 상단이 더 좋은 비전은 바로 밑에 있잖아요. 모양이 뭐 어떻다고? 똑같잖아 모양이. 어떻다고? 올라가고 눌려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어떻다고? 올라가고 눌려주고 올라가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거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시장에 대표성 띄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저런 모양들. 눌림목 구간 딱 찾아가지고 들어가면 별 무리 없어요. 그래서 HFR도 딱 그런 모양이에요. 올라가고 늘려주고. 그죠? 적당하니.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오늘 5G가 약간 시원찮아서 조금 늘려있어서 그렇지. 적당하니. 이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어저께 더 좋은 비전 회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나 닥터K인데 회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닥터K라고는 안했습니다. 하하하하. 참 또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을라. 그죠? 인터넷에서 주식 그죠? 추천한 사람인데 회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B2B 기업과 기업 간의 솔루션 내지는 재택근무 할 때 필요한 회계 프로그램 등등등등 그런 온라인 커머셜 쪽으로 기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더 치고 갈 거에요. 아마 더 치고 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당히 하다가 위로 아마 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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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와 살 수 있다 이야기 했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 오늘 일본 아마 재개정 했을 것 같은데 7일 개정했습니다. 마이너스 0.4 자 중국은 어저께 60일 돌파 시도 나왔으니 오늘 중요합니다. 과연 미국이 자꾸 태클 걸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밑으로 휘청하는지 아니면 네가 하든가 말든가 하면서 위로 올라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주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 눈치도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중국 어떻게 되는지 반응하는지 밑으로 쳐지는지 여부 보고 나중에 10시 반 이후로 보고 조금 더 매수를 해 갈 것인지 그거 판단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조금 올랐네요. 아까 유로화도 좀 올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동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 국면에서 반등시도 좀 나오고 있어요. 위아나도 7.10 찍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7위암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자 중국이 할 수 있는 거 그겁니다. 야 미국 자꾸 너 그거 태클 글래? 알았어. 위아나 올려버릴게 하든가 말든가 관세 때리냐? 우리는 그럼 7위암 위로 계속 유지할게. 그죠? 미국이 뭐 환율 조작국이네. 중국을 그래 해봤자. 그죠?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하진 않아요. 미국이 유일하게 마음대로 못 흔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G2 아닙니까? 마음대로 미국이 손아귀에 못 넣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거의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자꾸 제재도 하고 자꾸 태클 거는 겁니다. 어떻게든 흔들어가지고 손아귀 안에 넣어가지고 밑으로 좀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쉽게 잘 안됩니다. 쉽게 잘 안돼요. 서로 물리고 물리는 조건들이 있어요. 미국 국채를 중국이 되게 많이 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안에 애플 공장도 있고 그죠? 중국 안에 미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중국을 공격하기만도 상당히 좀 에러가 있는 겁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12월 말 인근에 그죠? 크리스마스 시즌 인근에 관세 막 협정하고 있는 와중에 PC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전자제품 이런 거는 관세 안 매긴다 이랬지 않습니까? 왜? 자국 제품이 올라가거든요. 가격이. 그러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들이 가격 높게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왜? 11월 달에 대선 하지 않습니까? 재선 하려면 국민들한테 원성 들으면 안되거든요. 괜히 중국하고 싸우더니 가격 못 올라가 우리만 피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니까 다 그런 부분들이 연계연계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북한과 관계도 북한한테 강하게 못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북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북한을 강하게 못 좋아요. 왜? 11월 안에 뭐가 11월 안에가 아니라 더 이전에 뭔가가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지금 북한은 가만히 있고 미국이 자꾸 대화하자 대화하자 하지 않습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식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겠다 하면서 자꾸. 왜? 바쁜 적은 북한보다 미국입니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됐기 때문에 대북 친화적인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 관련해서 좀 더 드라이브 걸 가능성이 높으니까 남북 경영주가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크게 시장 방향성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코스닥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중국 계장 상황 아무래도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 액션 취할 것 같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도 안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오늘 야간 방송하는 날이네요. 전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두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